. 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 개그맨 주병진이 최지인과 본격적인 데이트에 나섰다. 11일 방송되는 tvn 스토리의 신장 예능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이. 2회 예고편에는 주병진이 맞선녀와의 데이트에서 예상치 못한 기습 스킨십을 당해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 방송에서 주병진은 맞선녀 최지인이 이상형임을 밝혔다는 사실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주병진의 설렘 가득한 표정은 그동안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2회 예고편에서는 맞선녀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두 번이나 당황하는 주병진의 새로운 모습이 포착됐다. 산책 도중 내리막길에서 맞선녀 최지인은 주병진의 팔을 잡고 팔장을 끼는 돌발 행동으로 주병진을 놀라게 했다. 이에 주병진은 순간 멈칫하며 어색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풋풋한 첫사랑을 연상시키며 중년 로맨스 특유의 따뜻함을 더했다. 아울러 사진을 함께 찍자는 최지인 제안에 부끄러워하던 주병진은 그녀의 설득에 넘어갔다. 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최지인 덕에 수줍음을 드러내면서도 어색한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병진의 맞선녀 최지인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는 화가이자 교수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인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지인의 아버지는 장군 출신 ceo 최광준이며 하이트진로 부사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석수와 퓨리스 대표 이사였다. 현재는 플루티스트 수필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